안녕하세요. 김치 손질 잘 익어서 고추 오이 물 고추 칼칼 바삭바삭 시원한 감자 아이씨 아이씨 소고기 맵다 아삭한 맛 여러분은 아삭한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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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은 판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은 제거는 피클이 너무 좋아요 피클이 너무 좋아요 치킨물맛 치킨물맛 달콤한 마늘 달콤한 마늘 매콤한 마늘 소스 딸기맛 저희는 계란과 양념장이에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치즈가 제일 고소해요 치즈가 진짜 고소해요 퍽퍽퍽 가끊게 넣고 팽이버섯 가끊게 만들어줘요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바삭바삭 계란 토마토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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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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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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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추 초콜릿 초콜릿 짱짱 치즈모스타랍 짱짱 치즈모스타랍 남은거 랩 감사합니다.